암만 두 분이 랩을 해도 투컷이 제일 멋있죠. 그죠? 여기서 제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타블루 씨와 미스라 씨가 이렇게 앞에서 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컷 씨가 스크래치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.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요? 그냥 서 있어요. 우리 뒤통수를 보면서 아니 뭐 눈은 쫓아가죠. 혹시나 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넘어지거나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 계신구나. 아니 뭐 혹시 음악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지 항상 예민해 계시는 거군요. 저 손은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. 사이드로. 저번에 제가 노래하다가 뒤로 갔는데 노트북으로 이렇게 음악 틀거든요. 노트북에 포털 사이트 켜놓더라고요. 그러니까 뭘 이렇게 검색하고 있던데 아 포털 사이트한테 사인을 보내시군요. 아무래도 저희에게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저희를 검색하고 계신가요. 현장 반응을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쇼핑 그거였거든요. 아 그건 잘못 누른 거예요. 포털 사이트에 쇼핑. 아 예 하고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요. 맞잖아. 아니 사실 근데 진짜 저도 궁금했던 거였거든요. 이 질문은요. 네네네. 열심히 랩하시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. 근데 뒤에서 사실 어? 몇 번 이게 안 하시고? 이게 좀 하는데 걸렸네. 아니 근데 진짜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 대부분은 거의 아무 생각 안 하고요. 네. 지금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끝나고 뭐 끝나고 뭐 할까? 아 뭐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어 우리 지금 러닝타임이 지금 몇 분 몇 초니까 어느 정도 끊어서 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 그